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조창인 작가님의 길, 여덟 번째 이야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 4장 날치는 연희를 들췄었고 연립주택을 나왔다. 아니, 쫓겨났다. 이 무슨 개떡 같은 경우란 말인가. 일방적으로 얻어맞다 따온 직전으로 몰린 복서처럼 처참한 기분이었다. 춘자가 사라졌다. 그래, 거기까진 참을만 했다. 어차피 평생 정붙이고 살 상대가 아닌 줄 진작 알아차렸으니까. 우라통 터지는 일은 훌쩍 몸뚱이만 사라진 게 아니었다. 어제 저녁 춘자에게 어머니의 폐물을 넘겼다. 표정수가 요구하는 선수금에 어림없는 액수겠지만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는 속셈이었다. 폐물을 처분하러 나간 춘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날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날이 밝자 표정수가 들이닥쳤다. 뒤늦게 춘자가 그 알량한 폐물을 갖고 날라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춘자와 표정수의 공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표정수는 콧방귀를 뀌었다. 다급한 쪽은 날치였다. 돈을 마련할 테니 계획대로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표정수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시작부터 비틀린 일은 재수에 오음붙은 격이어서 좋은 끝을 볼 턱이 없단다. 괜히 남의 밥줄까지 끊지 말고 순순히 떠나라고 했다. 순순히 물러날 날치가 물론 아니었다. 날 죽은 개 취급을 하다간 뼈도 못 추리게 될 거다. 나는 노 눈물이 달라. 촌구석에서 촌놈 등쳐먹는 너와는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야.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옳았다. 예고도 없이 표정수의 주먹이 면상에 꽂혔다. 날치, 널 알고 있다. 네 조직에서 눈알 뒤집고 찾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거성파라면 나도 이가 갈리는 놈이야. 천만다행인 줄 알아. 네 조직에 맺힌 게 없었다면 넌 벌써 골로 갔을 테니까. 죽은 개처럼 그렇게 날치는 쫓겨났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목숨의 계집애를 등에 업고 다리 병신을 대동한 채 저문 산 속에서 길을 잃은 격이었다. 눈보라 몰아치는 들판에 알몸으로 서 있는 신세였다. 아파트 단지에 딸린 놀이터가 눈에 들어왔다. 언제까지 연희를 업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날치는 놀이터 주위 벤치에 연희를 내려놓았다. 옆구리 터진 자루처럼 모로 쓰러지는 연희를 승우가 재빨리 잡았다. 이어 연희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으로 바쳤다. 날치는 씁쓸이 웃으며 주머니를 뒤졌다. 담배가 없다. 개집한테 무참하게 배신당했다. 담배조차 챙기지 못한 채 빈털털이로 쫓겨났다. 자신의 처지가 새삼 철양했다. 춘자를 믿었던가? 아니다. 믿고 싶었을 뿐이다. 언제든 발을 뺄 준비를 한 채 문 밖에서 문 안을 기웃대는 심정이었다고나 할까. 승우가 배낭을 열더니 포장도 뜯지 않은 담배를 내밀었다. 엄마, 고향에 갔다 오면서 샀어요. 삼촌은 담배를 좋아하잖아요. 아직 아홉 값 더 있어요. 한 값만 사면 가게 주인이 의심하거든요. 자식, 잔대가리는 있어가지고. 날치는 담배 연기를 내뿜고는 물었다. 돈 있냐? 네, 많아요. 죽도 할머니하고 외숙모가 주셨어요. 승우는 양말 속에서 꾸역꾸역 지폐를 꺼냈다. 꼬깃꼬깃한 지폐를 반듯하게 정리해 내밀었다. 젠장, 아이한테 웬 차비를 이리 많이 줬담. 날치는 지폐를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만일 어머니가 요구한 돈의 전부를 마련해 주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결국 대먹지 못한 계집 입에다 한 몫에 털어놓는 꼴이었겠지. 알량한 폐물 몇 점으로 끝난 건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그렇다고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인가? 날치는 반 넘게 남은 담배를 손가락으로 튕겨 날렸다. 담배는 놀이터 앞을 지나던 흰색 소나타 전방 유리에 명중했다. 아저씨, 어디다 버려요? 운전석 창이 열리고 여자가 파락 악을 썼다. 그냥 곱게 가슈. 기본 상식을 지켜요, 상식을.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소나타는 손살같이 멀어졌다. 별게 다 속을 뒤집어 놓는군. 날치는 멀어지는 소나타 꽁무니를 향해 욕을 퍼부었다. 그야말로 지나가는 개라도 물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다. 승우가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이젠 어떡해요? 간단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갈 것인가. 광주, 목포, 진주, 대구, 부산. 한시라도 빨리 여수를 뜨는 게 상책이었다. 표정수마저 날치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석대 일당이 여수를 샅샅이 훑고 있다는 뜻이었다. 간다, 삼촌. 그러지마. 나도 내 몸 하나 간수하게 벅차다. 알아요. 알면 됐어. 이미 체념하고 각오한 탓일까. 승우는 텅 빈 듯한 눈길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이 당치도 않게 날치의 가슴을 옥죄어왔다. 차라리 애거라며 매달리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돌아서 막 발을 떼놓으려는 순간이었다. 저기요. 너, 뭐냐? 연희를 명원까지만 데려다주면 안 돼요? 승우는 푹 고개를 떨어뜨리며 속삭이듯 덧붙였다. 다리 때문에 연희를 업을 수가 없어요. 업을 수 있든 업든 그건 찐따 네 사정이야. 재주껏 알아서 해. 날치는 내쳐 걸음으로 옮겼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날 즈음이었다. 삼촌, 삼촌, 등 뒤에서 승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우가 필사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전름대며 다가오고 있었다. 찰거물이처럼 질긴 놈이군. 뺨이라도 후려 갈겨 쫓아버릴 생각으로 날치는 멈춰섰다. 승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더니 배낭을 열었다. 담배를 꺼내 날치에게 내밀었다. 한갑을 받아들면 다시 한갑을 건네고 다시 또 사람 주접스럽게 만들지 말고 한꺼번에 꺼내 임마. 네, 삼촌. 승우가 배낭 속에 두 손을 집어넣어 한 몫에 꺼내 들었다. 삼촌이 담배를 조금만 피웠으면 좋겠어요. 이 자식은 도대체 속이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이럴 수 있는 거지. 날치가 승우의 경우였다면 틀림없이 뒷덜미에 대고 저주 섞인 욕을 퍼부었을 것이다. 승우가 꾸벅 깊숙이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승우의 뒷모습을 쳐다보다 날치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야, 찐따! 승우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병원까지만 데려다 주면 되지? 묻고 나서 날치는 스스로를 향해 혀를 찼다. 굳이 이유를 대자면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온 셈이었다. 삼촌은 바쁘잖아요. 딴소리는 나불대지 말고 데려다 줘, 그냥 가. 조금 전까지 텅 빈 듯하던 승우의 눈동자가 한순간 반짝 빛났다. 이어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까지 가는 걸로 정말 끝이다. 끝! 승우의 대답이 떨어지기 전에 날치는 다시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계집애를 업어주기 위해. 인정은 고양이 주둥이에 붙은 밥풀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밥풀 같은 인정에 이끌려 아이들과 함께 부산으로 흘러든 바는 아니었다. 연의를 재차 없는 순간 여수를 벗어날 절묘한 생각이 떠올랐다. 앰뷸런스를 이용한다면 어떠한 검문도 무사 통과리라. 게다가 혼수상태에 가까운 환자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탈주를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인 셈이었다. 앵앵 사이렌을 앞세워 거침없이 달려왔다. 여수에서 부산까지. 오누이의 입장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몸을 묶기에는 대도시가 한결 유리했고 승우를 이용해야 할 일이 분명히 생기리라는 계산이었다. 유감이라면 앰뷸런스를 이용한 탓에 몇 푼마저 알뜰하게 날려버린 점이었다. 당장의 도피 자금을 무슨 수로 마련할 것인가. 무엇이 내게 남아있는가. 밀항을 계획한 이래 줄곧 조직과의 단판을 국리해온 날치였다. 명을 재촉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평생을 도망자로 떠돌 수는 없었다. 밀항은 외명키 어려운 유혹이었다. 이제 밀항은 물 건너갔다. 조직을 상대할 이유도 없어진 셈이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떠돌 재간이 있는가. 도피의 몸일수록 더 절실해지는 게 돈이었다. 빈털터리는 이래저래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부산에는 가랑비가 흩뿌리고 있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였다. 연희가 시립병원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꼴을 날치는 멀찍이 떨어져 지켜봤다. 석 달이라는 시안부 3. 그 약정된 시간이 남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승우가 사은리에 다녀온 그제 저녁이었다. 날치는 승우를 흠씬 두들겨 팼다. 쥐 잡아놓은 듯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앞장세우는 일이 있어도 뒤탈이 생기지 않을 거였다. 연희는 죽어가고 있어요. 고스란히 매질을 받아낸 뒤 승우의 말이었다. 맞은 게 억울하다는 뜻으로 틀렸다. 날치는 몇 차례 더 발길질을 해댔다. 병원에서 말했어요. 잘해야 석 달 살 거라고요. 왜? 이제야 말해? 묻고 나서 날치는 스스로를 향해 혀를 내둘렀다. 언제 연희에 대해 듣고 싶어 한 적이 있었던가. 9살 계집애가 죽든 살든 신경 곤두세울 바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날치는 물었다. 병원에 조신하게 있을 일이지? 왜 도망쳐 나와? 병원에 있으면 연희는 죽고 말아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만나야 돼요. 죽을 병이라면 너희 엄마라고 별 수 있겠냐. 연희가 죽기 전에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냐? 연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를 만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승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맞고 걷어차이는 동안에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던 아이였다. 자신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힘이 승우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승우의 모습이 응급실 입구에 언뜻 보였다가 이내 사라졌다. 문득 가슴을 저미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불현듯 다가온 건 아니었다. 연희를 업었던 순간부터 날치의 내부에 도둑처럼 스며든 감정이었다. 날치는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이 밀려오는 하늘에서 이마를 짚는 차가운 손길처럼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래 꼭 승우 나이쯤 되었을 때다. 늦동이 여동생이 있었다. 서기명, 서기도, 서기순 그렇게 삼남매였다. 어머니는 줄곧 갯일에 매달렸고 기순이를 돌보는 일은 날치의 차지였다. 형 김영은 광주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날치는 날마다 기순을 얻고 동구에서 서성이며 어머니를 기다렸다. 또래들이 바다를 들쑤시며 노는 것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기순이 내도를 막 지난 한여름이었다. 지독히 더운 날이었다. 바다에서 멱을 감는 친구들을 바라만 봐야 하는 건 더위보다 한결 견디기 힘들었다. 기순을 갯바위에 앉혀놓고 날치는 친구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문득 갯바위 쪽으로 눈길을 줬을 때는 이미 바다가 기순을 삼킨 뒤였다. 이튿날 기순은 조류에 떠밀려왔다. 누룩을 지나치게 넣고 쪄낸 빵처럼 부풀어오른 채로 아버지는 기순을 이불 호총으로 둘둘 말아 지게에 짊어지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어머니는 사나을 곧길을 끊었다가 호련 갯일을 시작했다. 바다를 곁에 두고 사는 이들에게는 흔한 죽음이었다. 날치를 따로 불러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었다. 세월은 흘렀고 어느 순간부터 날치는 늦둥이 동생을 떠올리지 않았다. 깡글이 삭제된 과거의 한 페이지와도 흡사했다. 연의를 없는 일만 없었다면 내내 그랬으리라. 죽은 자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살았다면 스무 살이 넘었을 기순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여동생을 사랑했던가 자신할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당시로선 짐이었다. 발목을 묶는 촉수였다. 그러나 기순이 살아있었다면 내 인생도 이 지경까지 막 가진 않았을지도 몰라.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과거는 오늘의 비참함을 확대시킬 뿐이었다. 날치는 병원을 나서려다 몸을 돌렸다. 응급실 입구에 놓인 펜치가 눈에 들어왔다. 무작정 거리를 헤매선 안 될 일이었다. 날치는 저문 하늘을 향해 연신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뚜렷한 대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당장 등 기대고 잠들 곳조차 없었다. 먼 미래는 아무래도 좋다. 도피의 몸이 아니었을 때에도 미래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긴 했다. 건달의 미래란 어차피 소나기에 움켜진 모래와도 같은 것이니까. 승우가 다가가가다. 승우가 다가와 날치 곁에 앉았다. 보호자를 찾을 텐데 엄마가 올 거라고 했어요. 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든 엄마를 꼭 찾을 거예요. 연희가 아픈 줄 엄마는 몰라요. 그게 속상해요. 날치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아이였다. 지나치게 똑똑한 듯도 했고 또 어느 때는 철닥선이 없는 철부지에 불과했다. 어느 쪽이 진짜 모습일까 분명한 건 날치가 지니지 못한 그 무엇이 승우에게는 존재했다. 동생을 아끼는 마음 혹은 엄마를 찾으려는 간절함이 아닌 그 무엇이 승우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한동안 물걸음이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그런데 삼촌 무서워요. 명세계 나라에서 하는 병원인데 병원비 없다고 쫓아내기까지 하겠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승우는 동전을 움켜주었다. 엄마를 찾기도 전에 연희가 하늘나라로 가버릴 것만 같아요. 그만큼 찾아 헤맸으면 됐어. 넌 오빠로서 최선을 다한 거야.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서기도와는 다르다고. 그러나 날치는 약해지려는 마음에 단단히 빗장을 질렀다. 내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계속 나불 되려거든 당장 꺼져. 연희는 응급실에서 이틀 밤을 지냈다. 승우를 돌봐주던 사회복지사가 다녀간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입원 문제가 그럭저럭 해결된 모양이었다. 물론 날치가 일일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다. 다시 이틀이 흘렀다. 여전히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날치였다. 등 기대고 토막잠을 청할 만한 장소가 도처에 있었다. 로비의 소파, 중환자실의 보호자 대기실, 조문객이 떠난 영안실 빈소도 쓸 만한 잠자리였다. 게다가 안전이 보장되었다. 경찰이 수배자를 찾기 위해 병원까지 뒤지고 다니겠는가. 그렇다고 병원에 터잡고 죽칠 수야 없었다. 매 끼니를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었다. 콧구멍으로 라면발이 기어나올 지경이었다. 그나마 컵라면 살 돈마저 바닥이 났다. 수납창구를 털 것인가. 영안실 조의금을 슬쩍 아니면 보호자들의 지갑을 넘봐야 하는가. 십여 년 전 배고픔으로 시작했던 짓거리를 되풀이해야 하다니. 자신의 꼴이 철양하다 못해 끔찍하기까지 했다. 철양하든 끔찍하든 그건 다 참을 만한 감정의 찌꺼기였다. 날치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정작 따로 있었다. 돌뿌리에 걸려 콧뼈가 부러지는 경우였다. 수배자의 제일 원칙은 또 다른 범죄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는 것이다. 하찮은 좀도둑질로 평생을 감옥에 틀어박혀야 할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알면서도 날치는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 중년 여인의 핸드백을 노린 적이 있었다. 여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승우에게 밖을 지켜보라고 시켰다. 바람잡이로 써먹을 의도였다. 막 핸드백을 열찰라였다. 안 돼요 삼촌. 승우가 소리치며 다가왔다.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었다. 잠시 실랑이를 버리는 사이 때맞춰 여인이 대기실로 들어섰다. 날치는 알아듣게끔 설명했다. 물론 욕설과 매질을 퍼부은 뒤였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절름바리의 외톨바귀는 결국 밑바닥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다. 사회가 그렇게 생겨먹었다. 약한 놈은 강한 놈한테 뒤통수를 얻어 터지게 되어 있는 세상이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발가벗고 대로를 활보하겠다는 뜻이다. 너 같은 녀석에게 필요한 건 결코 양심이 아니다. 용이 주도한 계산, 적당한 타협,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재빠름. 날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춘자에게서 그나마 하나 건진 셈이었다. 피라먹을 기집애! 날치는 다시금 춘자를 향해 이를 갈았다. 때늦은 짓거리일 뿐이었다. 처음부터 곁을 준 날치 자신의 잘못이었다. 승우의 말대로 미워하는 일조차 불필요하리라. 어제 밤이었다. 춘자에게 오라통을 터뜨리는 걸 가만히 듣고 있던 승우가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안 돼! 날치는 단호하게 말해놓고 잠시 후 말꼬리를 이었다. 뭔데? 혼내지 않을 거죠? 주접 떨지 말고 말해봐. 춘자 누나 말이에요. 사랑했죠. 사랑? 떠나기 전까지는 누나를 사랑했던 거죠. 사랑 같은 거 몰라 난. 사랑했으면 미워하지 말아요. 날치는 지체 없이 승우의 뺨을 갈겼다. 지방울만한 놈이 어디다 대고 함부로 추둥이를 놀려. 경고하겠는데 또다시 그런 식으로 짓거렸다간 바로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겠어. 날치는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을 나왔다. 사랑했으면 미워하지 말라. 헛소리 빽빽 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승우의 말은 묵직한 무게로 가슴을 눌러왔다. 사랑보다 미움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다. 돌아보면 온통 증오의 대상들만 우글거릴 뿐이다. 사는 방법이 죽는 방법을 결정한다던가 결국 증오의 눈길에 둘러싸여 죽고 말리라. 날치는 쓴 웃음을 짓고는 핸드폰의 폴더를 열었다. 한 시간만 여유를 달라던 구정물이었다. 간단한 문제였다. 시간을 두고 고민할 성질이 아니었다. 아쉬운 쪽은 날치 자신이기에 순순히 구정물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구정물은 해운대를 활동 무대로 삼는 소매치기 일당의 오두머리였다. 한때 구정물에게 물건을 댄 적이 있었다. 고향이 비슷하고 나이도 같아 제법 허물없이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태 전 구정물이 거래 루트를 바꾸는 통에 날치의 조직과는 등을 쥔 상태였다. 조직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처지이므로 날치와 구정물의 관계도 당연히 청산되었다. 승우를 구정물에게 넘길 작정이었다. 단돈 몇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흥정까지 벌였던 날치다. 찐따들이 그렇듯이 손 하나는 아주 빠르고 예민한 녀석이라고. 발신자 정보를 차단하는 번호를 입력한 후 구정물과 통화를 시도했다. 구정물의 목소리가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왔다. 좋아. 그 애는 우리가 접수하는 걸로 하지. 지금 있는 데를 말해. 내가 갈 테니까. 그럴 것까지 있겠어? 내일 보자고. 새낌도 당김에 빼랬다고. 당장 만나지. 1층 로비에 육중한 유리문 넘어 승우의 모습이 보였다. 어깨를 한껏 떨어뜨린 채 비쩍비쩍 걷는 꼴이 또 허탕을 친 모양이었다. 날치는 시간을 확인했다. 5시 30분. 오전 10시와 오후 6시. 두 차례의 중환자실 면회 외에는 줄곧 밖으로 나돌고 있는 승우였다. 엄마를 찾으려는 그 무모하고도 가망 없는 일에 매달렸다. 문득문득 말리고 싶긴 했다. 그때마다 날치는 자신에게 말했다. 상관할 바 없어.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든 말든 어차피 남의 일일 뿐이야. 날치는 로비에 들어선 승우에게 다가섰다. 갈 데가 있다. 지금요? 군소리 말고 따라와. 안 돼요. 면회 시간이 다 됐어요. 한 번쯤 걸러도 괜찮아. 면회 끝나고 가요 삼촌. 이 자식이 정말? 날치는 언성을 높이며 손을 들었다. 뺨을 후려치려 했으나 주위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다. 들었던 손을 승우의 어깨에 내려놓았다. 내일부터 네 엄마 찾는 일에 발 벗고 나서 줄 테니까 내 말 들어라. 정말요? 물론. 약속하마. 한순간 승우의 얼굴에 한한 미소가 피어오르는 듯 싶더니 곧 사라졌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연희를 떠올린 탓이리라. 병원 정문을 향해 걸으면서도 연신 고개를 돌려 중환자실 쪽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를 저리 깊이 마음에 담아둘 수 있을까? 말로써 설명될 수 없는 게 핏줄의 이끌림이라고 하지만 날치로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차라리 병적인 집착으로 여겨질 지경이었다. 한편 그럴만도 했다. 세상의 외톨박이로 살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터무니없이 확대시키기 마련이니까. 날치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기엔 거창하고 깨름찍한 느낌이 아주 없진 않았다. 물론 생각을 고쳐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어차피 연인은 죽을 목숨이다. 그리고 생각해보라. 앵벌이가 될 뻔한 승우의 처지를 감안하면 소매치기 쪽이 한결 낫지 않은가. 거처없이 떠도는 다리 병신을 한 대짬 차지 않고 배골지 않게 만들어준다. 오히려 장한 일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날치는 약속 장소인 부산역 광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았다. 직접 몸을 드러내기엔 구정물의 태도가 수상적었다. 고약한 음모에 냄새가 났다. 구정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오줌 마려운 강아지꼴로 종종대고 있었다. 동행이 붙은 듯 보이지 않았다. 혼자라는 점이 날치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소매치기들은 결코 혼자 다니는 법이 없었다. 구정물이 과연 날치의 출현을 조직에 알렸을까. 짐작건대 조직은 여전히 여수를 들쑤시고 다닐 거였다. 하지만 어느 쪽도 단정할 수는 없었다. 날치는 메모지를 꺼냈다. 약속 장소를 변경해야겠다. 30분 후 해운대 그랜드 호텔 앞에서 보자는 내용을 써내려갔다. 시계탑 주위에 서 있는 가죽 전파 입은 사람 보이지? 가서 이걸 전해라. 그 다음은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 굉장히 쉬운 일이네요. 승우는 빙긋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지금 웃어두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날치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조만간 구정물의 손에 사로잡혀 평생을 소매치기로 지낼 신세였다. 승우를 내려보낸 후 날치는 옥상에 설치된 광고판 뒤에 몸을 숨긴 채 역광장을 응시했다. 소매치기 세계에선 어린아이를 골라 뒤를 잇게 했다. 주로 가출한 아이들이 대상이었다. 경우에 따라선 앵벌이 조직에서 적당한 아이를 돈으로 사오기도 했다. 6개월 정도 감금 상태에서 아이에게 기술을 가르친 후 현장에 투입했다. 6개월이라. 연희는 이미 죽었을 테고 구정물은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승우를 가혹하게 다룰 것이다. 승우는 원래의 빛깔과 향기 대신 악에 바쳐 사는 법을 터득하겠지. 그때쯤이면 연희도 엄마도 따로 마음에 새겨두지 않게 되리라. 전름대며 광장을 가로지르는 승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날치의 말대로 승우는 쪽지를 건네고 재빨리 구정물의 곁에서 물러났다. 쪽지를 펼쳐둔 구정물이 허공에 대고 휘휘 손을 내져었다. 순식간에 서너 명의 사내들이 구정물을 둘러쌌다. 날치는 무릎을 꺾고 엎드렸다. 바퀴벌레처럼 바닥에 납작 배를 깔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철양하고도 끔찍했다. 필터까지 타들어간 담배를 손가락으로 튕겨낸 날치는 새로운 꽁초에 불을 붙였다. 본관 입구 재떠리에서 슬쩍슬쩍 주워모은 꽁초들이었다. 조금 전까지 주머니가 수북할 지경이었는데 어느 결인가 마지막 꽁초를 빨아대고 있었다. 진작 꽁초야 재떠리에 널려있잖아. 아쉬울 거 없다고. 날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렇게라도 스스로를 다독거리고 싶었다. 하지만 처참함만 거듭 돌아본 꼴이었다. 이대로 모든 게 끝장에 났으면 좋겠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문득문득 피하기 힘든 유혹처럼 다가오는 생각이었다. 스물아홉 회의 세상살이가 거대한 벽이 되어 가로막고 있었다.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무엇을 향해 길을 쓰고 살아갈 것인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루치에 치욕을 더할 뿐이었다. 구정물의 배신을 확신했던 바는 아니다. 단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자는 의도였다. 구정물의 신호로 모습을 드러낸 사내들은 사복차림의 형사들이었다. 틀림없었다. 건달에게선 건달의 표시가 나고 경찰에게선 제 아무리 감추려 들어도 그들만의 냄새가 풍기게 마련이다. 그래. 용쾌 목숨은 구했으니 다행으로 여기자. 그러나 소재가 파악된 이상 경찰의 추적은 집요하게 이어질 것이다. 또한 경찰의 낌새를 조직이 놓칠 리 없다. 도간에 든 생쥐 꼬락선이다. 그건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날치 자신이 아무런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하는 점이다. 대책은커녕 꽁쳐나 주워 피우는 비참한 몰골이었다. 비참함 때문일까. 날치는 자주 죽도의 엄리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삼촌이 집 나간 이후 살인문을 걸어잠근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날치는 지체 없이 승우의 머리통을 쥐어박았다. 승우 역시 더는 엄리의 말을 옮기지 않았다. 그게 새삼스레 서운하고 안타까웠다. 날치는 승우를 앞에 두고 있기라도 한 양 중얼거렸다. 나는 함부로 엄리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왠 줄 알아? 엄리는 내일을 생각하게 만들거든. 찐따, 너는 날마다 엄마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그러면 나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지는 않을 거다. 에라, 꽁쳐나 모으러 가자. 막 일어서려는 순간 승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삼촌! 날치는 시간을 확인했다. 4시 10분, 여느 때보다 한 시간이나 앞선 셈이었다. 종일 엄마를 찾아 헤매다 면회 시간에 임박해 허겁지겁 돌아오던 승우다. 뭘 좀 알아내냐? 승우가 고갯짓으로 대꾸했다. 날치는 낮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괜한 염려였다. 토끼머리에 뿔나기를 기다리는 일보다 확률이 낮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날치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행여 승우가 제 엄마를 찾아내는 일이 벌어지기라도 할 듯이. 승우가 벤치 위에 비닐봉지를 내려놓았다. 배고프죠, 삼촌? 뭐냐? 승우는 빙긋 웃으며 봉지를 열었다. 일회용 그릇에 담긴 볶음밥이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다. 승우가 왜 서둘러 돌아왔는지 알만했다. 날치는 울었다. 너, 인마, 나 몰래 돈 꽁쳐뒀지. 그게 아니고요. 어제까지는 시장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지만 엄마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단다. 오늘부터는 작전을 바꿨어요. 점퍼 하나하나마다 직접 들어가 사진을 보여주며 엄마의 행방을 묶기로 했단다. 시장 입구에 있는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라서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아저씨 혼자서 전화받고 음식 나르고 빈 그릇 치우고 아저씨가 배달 나가면 주방에 있던 아줌마가 대신 일하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두어 시간 일해주고 볶음밥을 얻어온 셈이었다. 자장면보다는 볶음밥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나. 새끼 거지가 동량해온 걸 어른 거지가 꾸역꾸역 먹고 있는 꼴이었다. 볶음밥에다 승우의 면상을 처박아 버려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날치는 꾸역꾸역 최후의 한 숟갈까지 입안에 쑤셔 넣었다. 어쨌든 개운치 못한 식사였기에 날치는 입을 열었다. 인생에 어쨌느니 삶의 지혜가 머니 난 개뿔도 관심 없다. 심각한 건 질색이지. 그렇지만 분명한 건 있어. 살면서 한 가지쯤은 지켜야 한다는 것. 무엇이든 한 가지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둬야 하는 거다. 내 멋대로 그게 옳든 틀려먹었든 상관없어. 왜 그런 원칙이 필요해요? 일종의 자존심이지. 한 가지쯤은 고집을 부려야. 개떡 같은 인생이 그나마 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삼촌한테 그 하나는 뭐예요? 너처럼 동냥질은 안 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승우는 잠시 골똘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볶음밥을 먹기 시작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이구먼. 날치는 가래침을 우렁차게 도도 뱉고는 말했다. 맛있냐? 승우가 냉큼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맛있는 볶음밥을 매일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 이번에는 잠자코 두 눈만 껌뻑거렸다. 날치는 쓴 웃음을 짓고는 다시 물었다. 그 중국집 말이다. 정말 그렇게 바쁘대? 네, 굉장히. 바람이 사납게 불어왔다. 키 작은 은행나무가 머리채라도 휘어잡힌 양 흔들렸다. 날치는 짧게 한숨을 토해내며 중얼거렸다. 탕수욕에 백알 한잔 걸쳤으면 원. 탕수욕에 백알 한잔 걸쳤으면 원이 없겠다. 4시를 막 넘어서고 있었다. 고작 두어 시간 잠들었을 뿐이다. 저절로 눈이 떠졌다. 딱히 나쁜 꿈을 꾼 듯 쉽진 않았다. 그러나 이마를 만져보니 식은땀이 묻어났다. 흠신 두들겨 맞은 양 몸이 무지근했고 머릿속에 일곱 난쟁이가 숨어들어 함부로 휘젓고 다닌 느낌이었다. 날치는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 표시등이 깜빡거렸다. 승우예요. 삼촌 어디에 있어요? 왜 안 와요? 연희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연희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요. 승우를 제발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삼촌. 날치는 한없이 이어질 듯한 승우의 목소리를 도중 삭제했다. 저절로 눈이 떠진 이유가 혹시 승우 때문이 아니었을까. 웃기는 수작이군. 날치는 스스로에게 혀를 차고는 남자 수면실을 나왔다. 병원에서 나선 그제 저녁이었다. 주머니에 몇 푼 들어왔다. 더는 병원에 머물 이유도 없어진 셈이었다. 추위와 허기와 토막잠의 비참함을 한 몫에 벗어던질 곳을 찾았고 찜질방이 제격이었다. 수면실은 적당한 온기를 유지했고 아무 때나 퍼져 잠들 수 있었으며 허기를 면할 곳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이 개운치 않았다. 나무 상자 속에 오격다짐으로 들어앉은 양 불편했다. 승우 때문일까. 정말 승우 때문이라면 그럴 필요 없었다. 그보다 더한 짓거리도 서슴없이 저질러온 날치였다. 중국집 주인은 달아 빠진 사내였다. 날치의 제의를 금방 알아들었다. 또한 날치가 제시한 금액에서 반을 후려쳤다. 다리병신이니 배달 끈으로는 써먹지 못할 거라면서 다리병신이 아니더라도 밖으로 내돌리지 않을 터였다. 불쌍한 아이니까 때리지는 마셔. 하룻밤 술값에도 못 미칠 돈에 승우를 넘겨주고 나오면서 던진 말이었다. 사내는 달아나지 못하도록 매질부터 해댔을 게 뻔했다. 승우 역시 머지않아 자신의 처지를 충분히 알아차릴 것이다. 날치를 떠올리며 원망할 것이다. 자신을 팔아먹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13살짜리에게 원망 좀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피해자와 가해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창조물이다. 잘못의 핵심을 파고들자면 피해자의 내부에 있다. 그 스스로 피해의 가능성을 갖고 가해자를 유인한다. 결국 승우는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을 터이다. 자장면집에 넘긴 게 뭐 그리 양심에 찔릴 일이란 말인가. 앵벌이나 소매치기보다는 대단히 양심적인 선택이 아닌가. 날치는 머리를 흔들어 승우를 떨쳐냈다. 아니 그것으로 부족했다. 찜찜한 구석을 말끔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집 전화번호를 눌렀다. 주인 사내가 봤자 날치는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애가 천지사방으로 전화질을 해대는데 가만 두고 볼 거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들은 사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런 쥐새끼 같은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승우는 분명 대가를 치를 것이다. 따라서 다시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없으리라. 30분쯤 날치는 가장 온도가 높은 방에서 땀을 뺐다.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인 셈이었다. 어쩌면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학대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날치는 샤워실로 들어갔다. 이제 적당한 사냥감을 물색해야 할 때였다. 돈 뿐 깨나 지녔을 사내를 찍어 그의 소지품을 털 심산이었다. 옷장을 여는 것쯤이야 식은 죽 퍼먹는 격이었다. 장차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 계획을 앞세우지 않기로 했다. 돈이 먼저였다. 어떤 식의 계획이든 돈이 마련된 이유라야 가능했다. 그 전까지는 부질없는 근심일 따름이었다. 막 알몸이 되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춘자를 찾는 전화가 분명하리라. 날치는 망설였다. 하지만 벨소리가 고요한 내부를 시끌벅적 울리고 있었다. 저... 여자의 목소리다. 주저하던 여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승우를 만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누군데 승우를 찾죠? 승우의 엄마예요. 아... 엄마의 고향집에 핸드폰 번호를 남겼다던 승우의 말이 떠올랐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날치는 비웃고 말았다. 승우 자신도 전화가 오리라는 기대에 매달리는 눈치가 아니었다. 승우를 만나고 싶어요. 만날 수 있는 거죠? 물론 만날 수 있다마다요. 승우는 어디에 있나요? 그쪽은 어딥니까? 부산. 그렇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겠네요.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곤란하고요. 일단 만나죠. 제가 아무 때나 시간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내일 만나면 어떨까요? 빗방울이 흩뿌리기 시작했다. 목덜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오싹한 겨울을 재촉하는 비였다. 광복동 번화가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진 물풍선처럼 흩어졌다. 날치는 빠르게 걸음을 옮겨 약속 장소인 찻집으로 들어섰다. 장가로 자리를 정하고 커피를 주문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녀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웃고 떠드는 소리로 찻집은 소란스러웠다. 베네통, 버버리, 폴로, 구찌, 소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꼬락선이를 날치는 하나씩 옮겨가며 쏘아보았다. 부모 잘 만나서 근심 없이 사는 족속들이군. 날치는 속마를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초라한 나의 인생, 그 절반 이상은 부모의 탓이다. 나도 그럴싸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대먹지 않은 인생을 살지 않았으리라.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 그야말로 어쩌다 생기는 돌연변이다. 주야장창 개천에선 피라미, 송사리, 미꾸라지 따위들만 꿈틀거릴 뿐이다. 날치는 핸드폰 액정화면에 나타난 시간을 확인했다. 열두시 십사분, 약속 시간이 지나쳐 있었다. 날치는 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사진 속 얼굴과 일치하는 여자는 없었다. 술병을 끼고 노닥대거나 노름판에서 밤새만은 짓거리 말고는 진득하게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성질머리였다. 기다리는 데는 더더욱 소질이 없었다. 그걸 승우 엄마가 모르니 일단은 참을 똘이 밖에. 승우 생각이 났다. 한창 점심때니 자장면이나 단무지 따위를 열심히 나르고 있겠지. 절름절름 주방과 식탁 사이를 오가며. 지금쯤 체념했을까. 엄마를 찾아 헤매는 짓거리도 동생을 면회하는 일도. 승우가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 모습이 기이하게도 날치의 가슴을 옥지어왔다. 떠도는 주제에도 승우는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았다. 틈이 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 그 믿음이 가소로웠고 한편 놀라웠다. 교회는 뭐하러 가? 차라리 네 주먹을 믿어라 자식아. 승우는 대답했다. 믿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고. 그리고 믿음은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믿음을 지니면 앞날에 대해 결코 겁먹지 않는다는 뜻으로 날치는 이해했다. 이해했을 뿐 결코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앞날이란 씹다 길거리에 내뱉은 껌조각 같아서 어떤 작자의 구두 밑창에 붙을지 모르는 일이다. 인생은 결탄코 자신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삼촌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승우와 비슷한 말을 했던 여자가 있었다. 건달 생활을 청산하길 간절히 바랐던 여자였다. 날치의 세월 앞에 진검다리처럼 놓였던 여자들 중 유일했다. 대부분 하루살이 사람과도 같았다. 기대 따위는 처음부터 생략해둔 만남이었다. 여자는 일요일이면 교회에 갔고 만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날치의 항의에 여자는 말했다. 같이 교회에 다니자고. 나 같은 놈이 갈 데가 아니야. 교회는 깨끗이 세탁한 수건 같은 걸 거야. 내 몸은 온통 흙탕물에 얼룩으로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얼굴은 내어 밀겠냐. 미안하게 쓰리.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얼굴은 닦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수건도 필요 없잖아요. 여자는 한동안 그 자신이 수건이 되어 날치를 씻겨주길 원했다. 하지만 날치는 여자를 버렸다. 이웃 따위는 잊었다. 버림당하는 순간까지 기도하겠다던 여자의 말만 남았다. 날 위해 기도하겠다는 인간이 둘씩이나 있는데 왜 이 모양이 꼬리지. 찻집 출입문에 매달린 종이 달랑거렸다. 승우 엄마라고 확신하며 날치는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13살짜리 아이의 엄마치고는 상당히 젊은 인상이었다. 맞은편에 자리를 잡은 승우 엄마가 물었다. 승우는요? 날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길게 한숨을 토해낸 후 입을 열었다. 우리가 승우 어머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순간 후꾼 낯이 달아올랐다. 그러나 계속 사용해야 마땅할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는 단어였다. 우리를 앞세워 날치는 지나쳐온 시간과 거리를 서너 배쯤 확대시켰다. 거의 승우 홀로 걸어온 길이었고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날치 자신이 승우의 심정이라도 된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승우 어머니가 묵묵히 듣고 있다 물었다. 승우와는 무슨 관계죠? 굳이 인연을 따지자면 산동네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승우는 날 삼촌이라고 부르죠. 나 역시 조카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승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날치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늘어놓았다. 승우가 날치와 동행치 않고 멋대로 엄마를 찾아 나선 게 화근이었다. 몹쓸자들에게 엮여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 거처는 알고 있다. 승우를 빼내오려면 돈이 필요하다. 당장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 따라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승우 엄마가 길게 한숨을 토해내며 물었다. 얼마면 되나요? 네, 조창인 작가님의 길 오늘 여덟 번째 이야기 낭독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joining us later, 우리 가시기 전에 확인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